가수는 니즈 씨와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상엽 씨와도 친분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제시입니다! 제시와의 정면 승부 우리 신나, 우리 클럽 아니 돈 알 거 아니야, 친하니까 죽으면 안 되지 우리 죽어요 카레 씨가 또 제시와 친구 관계가 아, 없습니다 다 친해지려고 그랬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아, 정신들 잘 입히자! 아니야, 누나 착해, 엄청 착해 되게 여린 친구예요 네, 엄청 여려요 스타입니다 스타 자,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제시의 스타 오, 오, 이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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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이브로 봤어요, 진짜? 아, 노래 너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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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노래 좋아요 오, 좋다 가사가 참 좋네 와, 역시 노래 너무 좋다 자, 세이 예 다 영어가 너무 많아 다 영어예요? 다 영어예요? 갑이에요? 갑상화제 가사가 참 좋네 어, 나쁜다 랩이 아닌데? 다 영어예요? 우리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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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갈색머리를 고집해서 갈색머리 갈색머리 갈색머리를 고집해서 불안해? 초조해? 네 지금 상엽씨가 키시 바스 보고 약간 겁을 먹고 있고요 자 상엽의 바스 오픈! 갈색피부 까만 머리 동그라미 찢어진 청바지 예 이 노래의 곡 정보입니다 제시 본인의 개성을 노래한 곡입니다 앞부분의 가사입니다 그래도 나 허리 피고 코로나처럼 못 떨어 캐시 없지 버린 장마리 미쥬 상당하죠 제시? 내가 엄청 상당하지 이렇게 헤이 미쥬 스탑잇 아무 말도 안했는데 스탑잇 말하는 방송인데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같이 제시를 식장에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는데 주레 선생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아우 이거 뭐야 하면서 계속 피터즈 메럴 내 피부랑 탈색머리랑 이게 데뷔가 되잖아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귀걸이가 더 빛난다는 거야 그렇지! 제시가 데뷔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나? 안 쓸 것 같은데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야 이게 오빠 데뷔되지 잠깐만 잠깐만 데뷔가 돼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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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제시로 데뷔가 돼 데뷔가 돼 그런 말은 알 거 같아요 아니 가사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나의 말과 데뷔되지 다른데 나의 말과 없다고 다시 생각하고 다른 문제를 하나도 안되네 왜왜왜 시즌 2 마무리 했다면서요 시즌 3 시작하면서 이제